숙세의 원혼을 제도하다. 복일 스님은 대만 출신의 비군이 스님이다. 이 스님은 출가하기 전 속가에 있을 때 나쁜 말로 남 욕하기를 좋아하여 많은 사람들과 악연을 맺었다. 나중에 신죽 청초호의 영은사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모두 실명하여 장님이 되었다. 70여 새가 되었을 때 다시 병이 들었는데 온 몸이 퉁퉁 부어 올랐다. 그래서 무상선사가 폐관 수행하고 있던 금강동으로 찾아가 울며 하소연하였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고해에서 구제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상선사가 부탁을 듣고 복일 스님의 거처에 와보니 소변을 누고 치우지도 못하여 매우 더럽고 악취가 말도 못할 정도로 심했다. 복일 스님이 울면서 말했다. 십여 명의 원기가 밤낮으로 자기를 때리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다. 심지어 그 원기들의 이름까지 말하며 구제해 주기를 간청했다. 복일 스님에게 속가 남동생의 부인이 병문 안으로 와 있었다. 무상선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의 신우이 되는 저 스님이 부르는 원기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모두 스님이 출가 전에 해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원이 되어 나타나 스님을 때려서 온몸이 부어르고 살이 터져 피가 흐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선사는 복일 스님을 위해 방을 청소하고 침대 한가운데 구멍을 내고 그 아래에 통을 놓아 대소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복일 스님은 여전히 고통스럽게 울고 짖으며 몸부림치다가 그 구멍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무상 스님이 간곡함 음성으로 말했다. 스님이 직접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며 서방등락정토왕생을 구하여야 비로소 이고등락할 수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서 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부를 시작했는데 한 시간가량 지나자 복일 스님이 갑자기 기쁨에 찬 얼굴로 말했다. 그때 그 원원들이 복일 스님의 몸을 빌어서 말했다. 무상 스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지은 죄업이 막대한 저암 못보는 노인네가 뜻밖의 저희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무상 스님이 말했다. 원하는 풀어야 되지 맺으면 안 됩니다. 당신들도 함께 따라서 아미타부를 염하십시오. 그러면 죄업이 있더라도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비로소 생사의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일 스님에게도 경건한 마음으로 따라서 함께 염불하게 하였다. 다시 한 시간 남짓 염불을 계속하였다. 복일 스님은 이렇게 말하며 합장한 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평안하게 왕생하였다. 부풀어 올랐던 스님의 몸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조금도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 상서가 보였다. 염불감원 겸문기 무상 스님 고맙습니다. 행주자와 염불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주자와 염불을 계속하였다. 행주자와 염불을 계속하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